부자가 될 수 있는 원칙 12 1. 돈을 벌려면 돈이 있는 곳에 가라 2. 상대방에게 쓰는 돈 아까워하지 마라. 나중에 다 돌아온다 3. 약속 시간은 반드시 지켜라. 결국 이미지가 전부다 4. 호의를 받았으면 반드시 보답하려 최선을 다해라 목표가 생겼다면 최선을 다해라. 틀림없이 달성된다 6.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라.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한계를 결정짓게 된다 7. 위험 근처에 아예 가지 않으려는 조심성이 오히려 당신을 더 위험하게 한다 8.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끝내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는다 9. 친절하라. 당신이 베푼 친절은 언젠가 당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10. 사람들의 10%가 90%의 부를 차지하는 이유는 90%의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사는 법을 배워라 12. 깝진 경험들에 돈을 써라.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진다 12. 도전하지 않으며 감사합니다.